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도 조금의 좀 뭐 심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매세가 들어오다가 윗고리를 만들면서 조금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종목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변동성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도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우리는 시장이 빌미로 내려왔을 때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고 평당관리를 하고 내 순서를 기다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딱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밀어서 내렸을 때 겁먹지 마시고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편안하잖아요. 뻔하디 뻔해요. 근데 이 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급함을 갖고 불안해 하시면은 안된다. 항상 그래서 처음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걸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동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는 끝났다. 오히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뜯어드리고 오늘의 시장 특징도 지금까지 나왔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분석에 앞서서 노란풍선 수익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12월 6일 날 여러분들 14,500원 이하로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세요. 어차피 코로나 이거 평생 끌고 갈 수 없는 거다.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시장이 빌미로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평당 관리를 해서 맞춰놓고 편안하게 기다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도 다 편안하게 수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당연히 뭐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좋은 종목 안전하게 편안하게 끌고 가서 먹는 것도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막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달려들고 이런 것들보다 충동적인 매매 습관성 매매 이런 것들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빌미로 내렸을 때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 싸게 파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사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샤넬이라든지 구찌라든지 명품들이 세일을 할 때 저 회사가 망했으니까 세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명품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내가 샤넬 가방을 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어 샤넬이 세일을 하네? 근데 돈도 있네? 그러면은 더 사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거 깔짝깔짝 하다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잔돈마저 다 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좋은 종목 잘 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어려운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분할 매수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를 샀는데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까?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걸 샀는데 이틀 안에 급등이 나오나요? 3일 안에 급등이 나오나요? 이거 다음 주면은 팔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먼저 맞추시다 보니까는 조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조급함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 같은 경우에도 조급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약체를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무슨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경기에서 조급함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메달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천천히 모아가서 내 순서를 기다렸다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와야겠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 보시는 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 좋은 수익 다 만들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아 나는 좋은 종목을 사야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지 간에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약간의 쉬어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3일 연속 반등을 유지를 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놨던 상황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3일 연속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템포 정도는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1월 고용호조가 금리 인상 뭐 이런 긴축 정책의 가속화로 우려를 키우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CPI 2월 10일 날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조금 더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번 주 미국 CPI 발표를 확인을 해야지만 투자 심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딱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금리 상승보다 주가의 강력한 팩터는 결국에는 이익 성장이에요. 개별 종목단에서 이익 성장 실적주에 대한 주가 차별화 강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질 수 있다. 작년에도 심했는데 작년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철저히 이익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VIP방에서는 분할로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인데 와 시간이 벌써 옵션 만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요. 그래서 매물수와 가정을 이어갈 듯 하는데 거시적인 관점 큰 그림에서 보면 1월달 딱 지나고 나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박엔세일 구간이었고 2월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3월달에는 대선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역시 반등 추세로 지속 유지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빨리 빨리 먹는다고 해서 맛있게 먹지는 않아요. 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무조건 한 템포는 죽여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8월 4일날 IT센 관련해서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삼성이 거대 금융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게 IT센 정도예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딱히 없다고 보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의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관련주로 마이 데이터라든지 디지털 화폐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직접적인 건 아니라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짚어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보안 쪽으로는 드림 시큐리티, K사인 이런 게 삼성으로 엮인 이력이 있다. 그리고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수, 아톤, 유비벨록스 이런 것들까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또 빠지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2725포인트인데 2800에서 2850 돌파를 해서 더 갈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돼요. 왜냐? 지금처럼 3거래일 급등 후에 주는 조종은 정말로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VIP방에서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항상 기술적인 거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VIP방에서는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하락을 하면 할수록 좋은 주식을 더 채워야 되는 시기지 변동성을 겁내고 손절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되나? 잡주는 당연히 손절을 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건 맞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은 절대로 변동성을 겁낼 시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주식을 매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맨날 맨날 저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맨날 꼬박꼬박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저도 보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 거 보기는 하지만 어디 회비를 100만원, 200만원 받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이다. 그거를 돈 내고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는데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몇백만원씩 투자를 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사면은 정답만 띡띡 몇번 몇번 1번의 정답은 몇번 2번의 정답은 몇번 이렇게 나와있진 않아요. 다 몇번이고 해설적인 부분이 이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있는데 항상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야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잘 사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5%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LG에너지솔루션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어디서 사야되고 적정가치가 어디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1월 28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이거 제기준으로는 적정 값어치 자체가 90조인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쳐주면은 100조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따상을 갔다라고 하면은 180조에 육박을 하는건데 이거는 너무나도 오바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사야되냐? 지금 100조 기준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44에서 45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90조 기준이면은 40만원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100조, 100조, 가격적인 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44만천원까지 내려오면서 뻔하디 뻔한 똑같은 스토리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성장적인 부분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설 연휴 동안에 일본 NEC솔루션 인수를 통해서 ESS 사업 강화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500억원 수준의 지분 100%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전기차 이쪽 부분만 아니라 전력망이라든지 상업용, 주택용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거의 미국이랑은 어떻게 보면 거의 깐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GM이랑 미국 제4공장 건설 소식 자체가 나오면서 또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지금 상장을 통해서 확보된 10조원으로 이제 해외 공장을 확대를 해 나가고 미국, 중국, 유럽 여기까지도 이제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배터리 생산 기지를 확충을 해서 약 9조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이고 북미의 투자가 총 5조 6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미국이랑 거의 깐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독일, 불칸에너지랑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유럽 쪽이랑 이제 리튬 생산사랑 공급 계약을 맺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2025년부터 29년까지 수산화 리튬 이온 4만 5천 톤의 공급 계약인데 이게 고성능 배터리 110만 개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캐파를 크게 늘려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장성도 크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겁먹지 마시고 시장 변동이 나온다라고 해서도 겁먹지 마시고 대신 종목을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정말로 좋은 종목인지 괜찮은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뜯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란풍선 수익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